숙보. 영국에서 뽑은 올해 가보면 가장 재미있을 곳으로 서울과 부산 선정. 음식도 맛있고 호녀도 안전하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4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날치 범내려온다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영국에서 뽑은 올해 가보면 가장 재미있을 곳으로 서울과 부산 선정. 음식도 맛있고 호녀도 안전하다 였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에서 올해 가보면 가장 재미있을 곳이라는 주제로 도시를 추천했는데 거기가 바로 우리나라였고요. 서울, 부산뿐 아니라 안동이랑 속초 이런 데를 소개했습니다. 추천한 이유가 일단 안전하고 음식도 싸고 맛있고 과거와 현재가 독특하게 섞인 곳이다. 그리고 재미있는 포인트가 찜질방, 노래방, 그리고 점쟁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묵, 김밥, 족발, 순대, 치킨, 비빔밥, 군오징어, 호떡,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이런 길거리 음식을 극찬했습니다. 일단 한국이 진짜 안전하잖아요. 재미있고 맛있고 안전하고 이 세 가지만 봐도 한국 여행 올 맛은 확실히 납니다. 채팅창에 싸다고? 안 싸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바가지도 좀 있고 물가도 좀 많이 올랐고 그렇긴 한데 길거리 음식은 그래도 싸죠. 옛날이 너무 쌌던 건 있지만 아무튼 재미있는 도시와 나라에 살고 있는 건 맞긴 한데 또 올해 관광 온 외국인들 길에서 눈 마주치면 반갑게 좀 웃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범내려온다를 틀었는데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드리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파워 앤 두 남자가 만약에 사연에 몰입해서 망상하는 시간이고요.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한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대화하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혹은 고릴라로 언제든지 의견 보내주세요. 카카오티비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오시면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0923님, 베디는 술을 자주 드시나요? 반주를 즐기시나요? 가만 보면 베디가 베텐에서 제일 술 잘해갔듯인데요. 저는 술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술을 자주 마시는 건 아니고 술자리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맥주를 한 잔 하면서 음식을 먹는 건 좋아합니다. 반주죠, 말하자면. 그거는 이제 술을 마시고 취하는 느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해서입니다. 새해에는 좀 건강하게 드시길 바라고요. 5800님, 생수 6개 묶음 2개를 집까지 들고 걸어오는데 땀이 났어요. 10분 거리를 20분 걸려서 왔네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한번 편의점이 굉장히 가까이 있던 집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들고 그냥 온 적이 있어요. 배달시키는 게 좀 귀찮아서. 그랬더니 그거 하나 들고 오는데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무겁고. 그거를 이제 요즘은 다 배달시켜서 드시는데 그 배달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기시겠죠. 자, 10분 거리면 너무 오래 들고 오셨네요. 최준영님, 거울 보면 무슨 생각하세요? 설마 오, 좀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때 있나요? 없습니다. 9361님, 이 시간에 배성재님 라디오 처음 들어요. 혀 웃 터질 정도로 웃으면서 라디오 들은 적 처음이에요. 대화 내용이 신선하네요. 음, 감사합니다. 계속 들어주시고요. 9133님, 뜨끈한 수제비를 먹고 왔어요. 수제비의 생명은 밑반찬 김치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사실 수제비는 좀 밍밍한 거에 가깝기 때문에 김치, 생명이죠. 칼국수랑 수제비, 그리고 만두국, 떡국 이런 것들은 사실 김치 빨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리서론이었습니다.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 함께할 뿐입니다. 오디오가 절대 비지 않는 라디오 최적화 게스트,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범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첫 주는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저는 새해가 되자마자 바로 오랫동안 미루고 아껴뒀던 게임을 설치했습니다. 무슨 게임이에요? 데이브 더 다이브라는 게임이 있는데. 데이브 더 다이브? 줄여가지고 데더다라고 보통 하거든요. 데더다? 한국 게임이지만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요? 너무 오랫동안 아껴뒀다가 새해가 됐으니까 일단 해야겠다. 그리고 바로 설치했죠. 그렇군요. 오디오는 비지 않지만 비디오가 비었다라고 하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오디오는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꽤 좋아요. 2023년은 그야말로 미친 스케줄이셨잖아요. 그렇죠. 장난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올해는 어떻게? 밀도를 유지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올해가 어떻게 보면 가장 바쁜 한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총괄 프리듀싱을 한 웹툰이 줄줄이 런칭을 하는 해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그래서 제가 열심히 발굴하고 만들고 어떻게 해야지 해가지고 아주 대형으로 딱 런칭하는 작품이 연속으로 쭉쭉쭉 나오기 때문에 올해가 진짜 바쁠 것 같고 올해는 꼭 저도 좀 저의 신작을 써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총괄 프로듀싱한 웹툰들이 일단 최소 몇 개 나와요? 올해. 맥스 4개일 것 같고요. 적으면 2개. 그 사이 어딘가예요. 그럼 4편이 만약에 터졌어요. 매출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뷰 수가 터져서 완전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이종범 작가한테 어떻게 떨어지는 거죠? 저한테요? 네. 명예도 떨어지고요. 명예일 땐 떨어지고. 인센티브 있죠. 인센티브 있죠. 큰가요? 크죠. 크죠. 매출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건물급입니까? 아니면 집급입니까? 차급입니까? 건물급은 절대 아니에요. 노트북급입니까? 노트북급은 너무 슬프다. 폰급. 아 글쎄요. 글쎄요. 너무 행복한 상상인데? 네네. 그래도 차는 바꿀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 그래요. 터지마 차자.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건물급이 되려면 글로벌로 터져야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미리 이별 인사할게요라고. 안 터지면 이렇게 계속 해도 되는 거예요? 자 하여튼 올해 또 신작곡 만들셨으면 좋겠고. 네. 감사합니다. 9195님. 작가님은 대식가인가요? 성재형보다 덩치가 좋으신데. 얼마나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햄추의 몇인가요? 떡국은 몇 그릇 드시나요? 제가 덩치가 좋은 편인가요? 저는. 키가 일단 저보다 크죠. 저는 그냥 키가 큰 거지. 덩치는 우리 배디 형님보다 작습니다. 저는 같이 밥을 먹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때 놀라지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못 먹냐고? 저 생각보다 못 먹어요. 뭘 먹고 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양이 적습니다. 여러분. 술은 많이 먹더라고요. 술이 문제예요. 저는 이 몸의 대부분이 술 때문이고요. 저형적인 주당 식성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국물 있으면 계속 먹고. 햄버거 최대 두 개입니다. 반드시 그 달달한 계열의 불고기 계열 있잖아요. 그거 작은 거 단품만 하나 껴서 먹는 편이고요. 떡국은 그냥 한 그릇 딱. 김치가 많이 있으면 두 그릇. 떡국 많이 드세요? 떡국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좋아하세요? 떡 만둣국은요? 만둣국을 좋아해요. 그냥 만둣국. 떡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만둣국에 떡이 들어간 건 뭐 드시죠? 뭐 먹긴 먹는데 굳이 그 가래떡 그거 왜 먹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긴 한데 저는 김치가 맛있으면 그래도 한 두 그릇, 세 그릇 먹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미국인 치고는 소식한 애라고 하시면 돼요. 미국인은 한식을 안 좋아한다고 하시면 돼요. 아닙니다. 좋아하는 게 그나마 한식인데 문제는 술인 거예요. 술. 진정한 주당은 다른 술을 안주로 마신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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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스타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코너, 앤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쯤 되면 적용을 하셨을 텐데 이 코너는요.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사연으로 받아서 아예 안 일어날 상황도 많이 주시는데 N 성향인 저희 둘이서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상황을 아주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고민한 다음 허소리도 좀 하고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 답을 내려드리기도 하고 안 내려드리기도 하고 그런 코너입니다. 네네.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의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올림픽 소팔 옥타를 보내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N이긴 하지만 모든 사연에 상상력이 펼쳐지는 건 또 아니거든요. 어려운 분야가 있어요. 시큰농한 분야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쩌 수 없습니다. 뭐야. 이건 상상이 안 되는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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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넘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몇 개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고 배성재 DJ님도 그렇고 절대 상상이 아예 안 되는, 작동이 안 되는 고장나는 종류의 사연이 몇 개 있는데 뭐 그것도 그냥 가감없이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상 선물 들어갔다고 반가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올림픽이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가볼까요? 네. 첫 번째 호박주우님의 사연입니다. 만약에 너무 배가 고프다고 징징대다가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어머님께서 음식을 한 상 가득해 주시고 나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허겁지겁 한 입을 먹었는데 음식이 너무 맛이 없으면 두 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여친한테 못 먹겠다, 맛 없다, 솔직히 말하시나요? 아니면 꾸역꾸역 다 먹나요? 일단 그 저희 우리 배성재 DJ님께서는 남이 해준 음식이 맛이 없다. 그럼 그 솔직히 말씀하시는 편이에요? 아니 뭐 굳이 말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든... 일단 입에다 밀어넣어요. 밀어넣어요? 네. 저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음식의 입맛에 대한 허들이 높지 않은 편이라서 어지간하면 그냥 먹어요. 아 돈을 내고 살아먹는 거랑은 좀 다르군요. 돈을 내도 그렇게까지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먹는 편이고 지금 상상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약간 어디가 잘못됐다 이거. 어디가 잘못됐다 분명히. 썩었다. 뭔가를 잘못 드신 게 분명하다. 식중독균이 있는 것 같다. 먹었는데 맛이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어딘가 문제가 있다 이거. 수상하다. 그 정도의 맛인 거예요? 먹으면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상했을 수도 있다. 그건 얘기해야겠죠. 상한 거는 해야죠. 음식이 지금 변질된 것 같다. 이거 약간 너도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먹지마, 먹지마. 맛이 간 것 같다. 그런데 여자친구야? 우리 늘 먹는 맛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기분 되게 나쁘겠죠? 그러면 이제 진짜 큰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저는 이런 경우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밥을 차려줄 정도의 집이면 보통은 어머님과 딸 관계가 되게 딱 붙어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솔직히 말하면 너무 상처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딸이 어머니에게 음식을 어느 정도 전수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딱 컵 없이 한 입 먹었는데 푹 하고 상했어 상했어. 어머니가 재료를 만들어주신 건 좋은데 잘못 관리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먹었겠지. 날씨 때문에 상했다. 먹지마. 무슨 말이야? 맨날 먹도 맛있네? 우리 매일 먹는 게 이건데. 맨날 먹도 맛있네. 제일 맛있는 건데. 이러면 이제. 저는 실제로 이렇게 맛이 너무 없는 경우를 경험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우리부터 이렇게 악기를 없는데 연주하는 척 하는 거를 에어 기타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어 섭취를 좀 해요. 에어냠냠. 에어냠냠. 그냥 공기 먹고 쩝쩝하고 일부러 좀 느리게 먹고 되게 재미있는 대화를 많이 주도합니다. 아. 그걸로 안 통할걸요. 안되겠지. 네. 어지간하면 이제 꾸역꾸역 뭔가 이제 복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고 싶을 텐데. 아. 그죠. 그죠.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저는 이 전체 플랫폼. 그러니까 이 식탁 위가 이제 플랫폼이죠. 한 작품은 맛있을 것이다. 하나 정도는 있겠지. 그게 있어요. 최소한 이건 먹을만하다는 거 하나는 있겠죠. 그거 하나를 어떻게든 해치우고. 보통 그게 이제 한식의 위대함이죠. 그렇죠. 밥. 밥. 밥의 양이 줄어들면 아. 밥을 먹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밥은 맛없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설익어도 저는 먹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맛이 없다 그러면 밥하고 거의 최소한의 파트너 뭐 김치나 국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굉장히 맛있게 먹었다는 걸 보여주고 어필한 다음에 리타이어 하겠습니다. 내 턴 여기까지다 이렇게. 제 양이 적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제 국이라든가 이제 밥과 딱 세트로 나오는 1인 보급품. 파트너. 그런 거랑 이제 또 요즘은 앞접시에다가 1인 반찬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거는 몰아넣고 코너에 몰아넣네요. 그렇죠. 빠져나갈 길이 없네. 아무튼 뭐 저는 맛의 허들이 낫기 때문에 일단은 다 먹을 것 같고 웬만하면 얘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미래가 걱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장모님이 되셨다. 그렇죠. 김치를 계속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사수해야 되나. 계속 뭔가를 어 잘 먹네 그러면서 계속 먹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건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자친구가 그걸 이어받았을 것 같다는 어떤 킹리적인 의심이 들면 내가 하면 됩니다. 먹을 때 여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소름이죠. 뭐야. 맛있지. 내가 맨날 어때.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이거야. 나 이거랑 똑같이 할 줄 안다. 내가 말해. 자신있게. 나 이거 완전 물려받았잖아. 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면 이제 코너죠 코너. 지금 덤프시롤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요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우 섬뜩하다. 이 코너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코너직이지만 이 코너의 특정한 어떤 장르가 되면 DJ가 폭주하는 즐거운 상황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즐겁게 재밌네요. 아무튼 이게 음식이라는 거는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특히 남자들 중에서도 이 음식 이 재료를 못 먹는 경우 예를 들어서 오이를 못 먹는다거나 그렇죠. 오이 있죠. 그런 경우에 난감하죠. 맞아요. 고수도 있고 저도 고수는 못 먹습니다. 저도 못 먹습니다. 한식에는 고수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다행이죠. 오이는 은근 들어가잖아요. 제가 오이를 잘 먹어서 다행이에요. 어떤 분은 비누 맛이라고 느끼는 분도 계신데 다 취향 차이니까 오이는 자 다음은요. 물회님입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만약 바닷가나 수영장에 놀러 갔는데 모르는 아이 아직 말을 잘 못하는 나이의 아이 아기가 실수로 두 분의 핸드폰을 물에 빠뜨려 버렸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바로 어제 산 새 핸드폰이에요. 애가 한 행동이니까 봐주실 건가요? 부모님 어디 있니? 라고 물어봐도 모르겠다고만 하면 어떡하죠? 부모님을 찾아내서 돈을 받을 건가요? 이 애가 했다고 입증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요즘은 사실 뭐 거의 웬만하면 방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빠뜨려 봤자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만약에 방수가 안 되던 시절에 그렇죠. 폰을 빠뜨려서 즉시 침수폰이 됐다. 거의 자산인데 폰은 아이가 몇 살이냐 정도도 관건일 것 같고 어떻게 부모님을 찾아내서라도 휴대폰 비용의 일부라도 청구를 하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뭘 청구를 합니까? 이것이 가진자죠. 저는 다릅니다. 가진자 코너로 가죠.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 나가죠. 저는 아이가 너무 어리면 당연히 관리 못한 저의 문제 저의 탓이겠죠. 근데 저에게 중요한 기준이 그거예요. 이 부모의 태도를 보고 결정합니다. 저는 강강약약이기 때문에 부모의 태도가 굉장히 존중받을 만한 동료 시민이다. 저는 충분히 예의 바르고 사과도 했어. 그럼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관리 못했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부모가 고개를 일단 들어. 일단 고개를 들어. 일단 하늘을 봐요. 나한테 콧구멍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난 약간 달라집니다. 애가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왜 애한테 그거를 맡기셨어요?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애는 그럴 수 있지. 근데 넌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저는 증인을 어떻게든 찾죠. 근데 이제 부모가 웬만큼 지각 있는 어른으로서 어떤 사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저는 충분히 저는 괜찮아요. 역시 소송을 거는 나라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관대하죠. 저도 아인데. 아이가 했다고 입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기가 안 했다고 그래요. 나 안 했어. 나 몰라. 괜히 무서울 수 있잖아요. 저 혼자 있는 거죠. 지금 지인이 없는 거죠. 목격자가 없어요. 사람이 아예 없어요? 네. 그럼 이제 완전히 최악의 인간 되는 거죠. 지나가는 애를 붙잡고 얘가 빠뜨렸어요. 이런 식으로 부모 붙잡고 아 그러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처음부터? 깔끔하게? 네. 아 집에 가. 재밌게 놀아. 그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긴 하지만 제가 좀 최악의 인간이 되고 말았네요. 아동학대 소송. 아니 그 정도 엮고서 엮고서 최악인데 정말. 바닷가 CCTV. 최악이죠? 어렵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는 저도 관대한 편입니다. 아이에 대해서는. 아이가 아니다. 어른이다? 네? 아이가 아니에요. 아이인데 애매한 나이 12살 정도다. 다 컸네. 12살이면 다 컸죠. 12살이에요. 애가 아니지 그럼. 일단 대화가 되잖아요. 아니다. 12살 대화? 초등학생. 초등학생?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겁을 주면 안 돼요. 분명한 건 겁을 먹지 않게 하는 건 중요하거든요. 저는 교육자잖아요. 그건 잘합니다. 겁을 주지 않고 웃으면서 부모님 잠깐 보시고 올래? 이렇게 한다? 아니죠. 그거는 뭐 겁을 먹어서 있는데 부모님 앞에서 이 아이가 실수로 그랬다. 그런 거에 대해 충분히 어필을 해야죠. 아이가 겁을 먹으면 상당히 게임이 어려워집니다. 자체 하드모드가 돼요. 부모님을 그럼 어떻게 소환하실 거예요? 그러게. 지금 뭐 청문회 하세요? 아이를 일단 잡아놓으실 거죠. 아이를 일단 잡아놔야 부모님이 찾으러 오실 거예요. 내가 뭔가 지금 코너를 몰리는 기분인데 계속? 아이를 바닷가에 무릎 꿇고 앉혀놔야 부모님이 찾으러 다니다가 어? 우리 애가 여기 있구나. 아니면 어깨동무 해야 되실 거예요? 야 웃어. 이러면서 어깨동무 해야 되나? 인질로 삼으실 거죠. 웹툰 좋아하니? 아저씨가 웹툰 작가인데.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박진영의 어머님이 누구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해답까지 찾아드리는 시간 앤드리 사는 세상 앤사세 코너를 생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번 가볼까요? 이 사연이 저랑 DJ 선생님과 둘 다 고장날 것 같은 사연인데 뭐요? 3759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놀러간 휴양지의 모든 해변이 누드비치면 어떡하실 겁니까? 외국 형들이 갑자기 와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비치볼 하자고 끌고 가면 어떡할까요? 그대로 끌려가서 다 같이 다 벗고 노실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든 안 끌려가려고 발악하실 건가요? 그리고 누드비치를 즐기던 중에 한국말이 들려온다면요? 누드비치가 일단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아무도 저희 둘을 못 알아본다는 전제 웹툰 작가래 스포츠 캐스터래 이런 걸 못 알아본다는 특약 사항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라디오 2 하신가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안 봐도 배영은 징그럽다라고 하신 분이 어떻게 진짜로 아무도 못 알아본다 그러면 누드비치 갈 수 있어요? 아니 근데 해변을 꼭 가야 된다면 뭐 거기는 그게 룰이면 가면 되죠. 의외인데요? 왜요? 해변을 가야 된다면 그럼 거기서 혼자 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해변을 가야 된다면 해변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있나요? 안 가면 안 가면 총으로 쏴 죽인다. 아 뭐 배틀그라운드 같지만 자기장 오고 있어요 지금? 해변으로 안 가면 해변으로 안 가면 화산 폭발해서 해변으로만 가야 돼요. 용암이 흘러내리고 있고 화산재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변으로 모두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긴급 뛰어간 그 해변이 누드비치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이곳은 벗고 들어와야 됩니다. 라고 되겠으면 그 상황이면 가야죠. 그럼 벗어야죠. 그럼 벗어야죠. 옷을 입겠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저거 봐서 별상상 나온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 대한 그 가정을 하는 거잖아. 그럼요 그럼요. 그 정도로 가고 싶은 모양이라고 어떻게든 화산이 폭발하는데도 가고 싶다. 화산까지 폭발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전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멋냐고 하신 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데 왜냐하면 소행성 충돌하는데 누드비치를 가겠다. 그렇죠. 행성 충돌인데 생각해보세요. 화산이 폭발하면 거기에 나만 가는 게 아닙니다. 누드비치에 안 가고 싶은 수많은 다른 시민들도 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옷을 입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정말 약간 집요할 정도로 가야만 하는 상황을 상상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해변에 강제로 가야 되는 상황이면 네. 꼭 화산이 아니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혼자 입고 있을 수는 없죠. 그렇긴 하죠. 그거 오히려 신뢰라면서요. 그렇죠. 신뢰죠. 거기 다른 사람들은 다 받고 있는데 혼자 입고 있으면 그 사람들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럼 뭐 이렇게 그런데 아까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다 같이 가서 비치볼 하는 건 좀 우릴 것 같긴 해요. 저는 비치발리볼 얘기하는 건가요? 비치발리볼 그 상태로 이제 올타리 상태로 비치발리볼을 하러 가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누드비치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누드비치 가면 보통 그냥 이제 선텐 정도만 하지 이렇게 역동적인 비치발리볼까지 하나요? 그건 못 봤거든요. 저도 일단 그렇게 역동적인 움직임은 안 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연 보내신 분께서 약간 억지로 약간 개연성 없게 쓰신 것 같고 보통은 누워있죠. 외국 형들이 와서 비치발리볼을 하러 왔나? 형들이야 형들 또. 여기서 좀 머뭇거리게 되네요. 탑건에 나오는 그분들처럼 이렇게 막 엄청 신나고 막 영한 느낌의 거기는 다 같이 섞여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형들만 와서 비치발리볼을 하자. 섞여서 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누드비치에서. 섞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네? 섞여서 하는 게 섞여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건 아니지만. 섞여서 한다면 생각해 볼 만하다? 이건 거의 NFL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외국 형들이니까. 미시 축구잖아요. 어 무섭지. 거기서 캐스팅을 하세요 캐스팅을.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난 누드비치를 가겠다 라고 보내신 분이 계시고요. 그건 아니고. 그런데 뭐 저는 사실 누드비치라는 상상 어떤 맥락의 곳은 상상만으로 좀 아찌래요 좀. 겁이 많아서 그런가 봐. 아무튼 안 끌려가려고 바락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상한 모습일 것 같아요. 거기서 오히려 거기서는 약간 빠르게 모드를 바꿔야 되는 거긴 하죠. 다 이상하게 보겠지. 그래요. 누드비치를 만약에 간다. 정상적인 상황이다. 네. 뭐까지 할 수 있습니까? 뭐 뭐가 있는데요. 객관식 아니고 구중한식이에요. 그렇죠. 어디까지 할 수 있다? 썬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썬텐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태닝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골고루 앞뒤로 누워가지고 태닝하고 어. 골고루 앞뒤로 뒤로 눕겠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등을 태우겠죠. 뒤로 눕겠다. 아니 대부분의 경우는 등을 태우겠지만 그 상태에서 뭔가 액티비티를 하는 건 상상이 안 가요 제가. 뭐 걸어다니는 것도 좀 부담될 것 같고. 저는 수영을 하겠습니다. 최고죠. 저는 수영하겠습니다. 맞네. 맞나. 그래서 뒤로 넣어서 태닝을 하겠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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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앉아계신지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이네요. 양반다리 못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아 수영하면 되는구나. 그 생각은 왜 못했지? 저는 그냥 자유영을 하겠습니다. 평영. 평영. 배영 안 하시고요? 평영. 평영이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모래 속에 들어가서 모래찜질. 아 그렇군요. 모래찜질이 뭘 좋네요. 자 박경훈님 거 가볼까요? 만약 만약 내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식사를 한다면 뭘 드실 건가요? 어머니가 해주신 집밥 아니면 가보고 싶었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유명 셰프가 차려주는 요리? 아니면 아예 다른 음식? 저게 지금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음식은 꼭 먹어보고 싶다 이런 게 많이 없거든요. 이게 약간 그 뭐 사형수들이 이제 메뉴를 선택할 때 그렇죠. 뭘 먹고 싶냐면 써내는 걸 그대로 준다면서요. 어떻게든 양도 주고 라스트 밀 어떻게든 하죠. 양도 많이 주고 그렇죠. 먹고 싶은 만큼 주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는 아니고 무슨 죄를 지어서는 아니고 내일이 마지막 날이란 걸 알고 있는 경우 그렇죠. 특이한 경우죠. 이건 말 그대로 정말 이거 그냥 개연성은 없지만 상상해보기 위해 만든 특약이죠. 특약. 만약에 진짜로 이 음식은 내가 아직 못 먹어봤지만 먹어보고 싶다 그런 음식이 있으세요? 이 음식은 내가 먹어보고 싶다. 뭐 그렇게까지는 없습니다. 거기다 그런 게 있으면 드시잖아요. 먹어보고 싶다? 그럼 내일 먹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모르겠네요. 뭘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아 저는 이런 걸 물어보면 항상 만화 요리 만화에서 봤던 것만 떠오르거든요. 철냄비 짱이라고 아세요 혹시? 아니요. 모르세요? 또 재밌는데. 거기 보면은 주인공이 이렇게 엄청 큰 생선을 손에 들고 끓는 기름을 손으로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 거대한 생선을 익히는? 튀기는? 손에 들고 튀기는? 그런 요리가 있어요. 그런 거 진짜 먹고 싶죠. 너무 먹고 싶은데 그렇게 만화에 나오는 그런 거 있죠. 미스터 초밥에 나오는 뭐 황금 고등어 초밥 이런 거는 떠오르는데 실생활에서는 내가 보면서 아 저거 너무 먹고 싶다 이런 음식이 없습니다. 굳이 아 굳이 아 이건 있었구나 최강록 셰프 아시죠? 몰라요. 최강록 마스 땡 셰프 코리아에 나왔던 최강록 셰프라고 있습니다. 마다 책을 보고 요리를 배우신 분인데 그분이 만든 생선찜 같은 거 좀 먹어보고 싶었어요. 내 내일이 마지막인데 이걸 먹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칠면조 안 드세요? 칠면조 아무도라도 칠면조예요. 칠면조랑 그 완두콩 그건 뭐야 그건 또 옥수수랑 내일이 마지막인데 내일이 마지막인데 지금 그거 먹으라고요? 저는 뭐 아내랑 먹겠죠 뭐 뭘 먹든 뭘 먹든 누구가 먹느냐가 중요하다 그쵸 아내랑 먹는 게 중요하죠 내일이 마지막이면 저는 부패 호텔 부패 되게 머리 좋네 머리 좋네요 이분 호텔 부패 이제 뭐 우리나라 3대 부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그런 거를 먹을 수 있다면 그런 걸 먹거나 아니면 카레를 먹겠습니다 카레요? 내일이 마지막인데? 내일이 서버 종료일이야 근데 카레라고요? 카레 그 인도식 일본식 한국식 한국식이죠 한국식? 이유가 뭡니까? 네? 집밥 카레 집밥 카레 카레라이스 그거는 근데 하루 다음이 맛있잖아요 네? 하루 지난 다음이 제일 맛있잖아요 아니 끓이자 마저가 제일 맛있죠 아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고기와 감자를 굉장히 많이 넣어서 약간 매콤하게 해가지고 양파 볶으세요? 양파는 좀 볶아야죠 볶아야죠 제대로 하시는구나 토핑 좋아하시는 토핑 있으세요? 고기 돼지고기 제가 개나 걸 물었군요 돼지고기랑 감자인데 감자는 조금 덩어리진 큼직하게 넣는 것을 좋아하고 마치 사실 헤이트풀에잇 영화에 보면 스튜을 먹는 씬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먹으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스튜가 사실 비주얼상은 카레 같아요 맞아요 거의 비슷하죠 그런 거 카레 그 말 들어보니까 사실 그런 종류의 집밥이 제일 좋긴 하네요 저는 참고로 닭튀김이 들어간 카레를 제일 좋아합니다 닭튀김 카레요? 닭튀김을 왜 토핑으로 올려서 같이 먹는 왜 돈까치 카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닭튀김 근데 모르겠는데요 가라하게 카레 그런 거 있죠 되게 맛있는데 맛있어요 괜찮은데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내랑 같이 카레 좋네요 누구와 먹는 거는 조건은 아니지만 아무튼 저는 아내랑 어떻게 그때도 혼자 혼밥 혼밥이요? 내일이 서버 종료인데? 누군가 이제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까지 선택 가능하다 그럼 이제 생각해야죠 전화주세요 네? 전화주세요 누구죠? 전화주세요 가겠습니다 한국인 거 먹겠습니다 한국인이잖아요 제가 갈게요 전화주시면 다음은요 5990님께서 한국인이나 먹겠다는 얘기는 처음으로 하면 또 5990님께서 두 분은 만약에 화장실에서 큰 볼일을 보는데 화장지가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너무 급해서 핸드폰도 안 가지고 그냥 들어왔는데 화장지가 없는 거예요 집 화장실이 아니라 야외 화장실이고 주유소 화장실처럼 화장실 칸 딱 하나 있는 곳인데 화장실 쪽으로 오는 사람은 드물고요 화장실을 나서자마자는 사람이 엄청 많은 곳이라면 그냥 그대로 바지 입고 나가실 건가요? 되게 이분도 굉장히 치밀하게 설정을 써놓으셨네요 일단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또 겪었을 때 공포감을 상상 실제 겪은 사람도 많을 거고 누구나 한 번씩은 머릿속으로 예행 연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번 시나리오로 써보는 종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름대로 뭐 그리고 프로토콜이 어떻게 돼 있으세요? 근데 저의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폰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요 그런 거 말고 아예 없어? 아예 없어요?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요 프로토콜 어떻게 됩니까? 저는요 양말이 먼저예요? 속옷이 먼저예요? 저도 제 지인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지인은 대장님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 지인은 잘 잘 수납해서 일단 위치를 옮긴다 그냥 그 둔부 사이에 잘 수납을 해서 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거는 힘들 것 같아요 말린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저는 근데 그건 힘들고 제일 첫 번째로 시생할 수 있는 건 양말입니다 한 장만 아니면 두 장만 두 장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단가가 속옷이 조금씩 비싸요 그리고 일단 완벽하게 처리되기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럴 때는 거두 바지를 어떻게든 사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양말 두 개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 당장 근데 그땐 또 저의 그 내적 상황이나 그렇죠 침착매는 보통 양말 안 신고 다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 주장을 펼쳤을 겁니다 슬리퍼 신고 다니잖아요 침착매는 맨날 슬리퍼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걸 시생해야 되겠죠 어떻게 되세요 뭐부터 프로토콜 프로토콜 일단 거기 휴지통에 앞서간 선구자들 선구자들이 남긴 것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딱따박히 해서 활용을 해야 될 수도 있죠 그거는 맞아요 그건 근데 이제 그런 것마저 비워져 있다 깔끔해 청소 상태가 너무 좋다 그러면 이제 뭐 고민을 그렇게 길게 하세요 뭐 방법은 이건 상상의 영역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아이디어의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몇 년 전에도 한 번 급해한 상황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가게에 전화했어요 그냥 그 안에서 전화기 없으면 사실 그런 상황 말고 실제로 겪었던 건 전화기 있었기 때문에 가게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담당자 불어달라고 안에 있다고 사람이 있어요를 했죠 사람이 있어요를 시전했죠 그러면 뭐 선으로 한다시는 분인데 사실 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요 어떻게 그게 되죠 어 근데 제 지인 중에 실제로 그 얘기한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요 일단 물을 내린다 일단 물을 내리면 그 안에서는 이제 물론 변기긴 하지만 그래도 리셋된 상태의 물이 있다 그때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인디안웨이 인도식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있어요 뭐 존중하고요 양말로 톱질을 하시고 이거는 어차피 그 상상의 영역 N의 영역이 아니라 프로토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다음으로 가죠 다음으로 갈게요 더러우니까 네 자 구본철님께서 만약에 영화 뷰티 인사이드처럼 매일매일 얼굴이 바뀐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주인공은 얼굴 바뀌는 게 싫어서 잠을 안 자려고 노력까지 하잖아요 두 분도 그러실 건가요 아니면 결국 상황에 순응하고 오히려 매일 어떤 얼굴로 바뀔지 기대하거나 즐기실 것 같나요 매일 얼굴이 바뀐다 매일 얼굴이 바뀐다 제가 저번 주였나 저저번 주였나 우리 배순재 대장님께서 하신 답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게 저거구나 일단 공론화 나 매일 얼굴이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 당장 채널을 개설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그렇죠 그걸로 이제 돈벌이를 할 수가 있고 공론화를 해가지고 이게 더 이상 고민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입이 오르내리게 할 수 있는 센틴 창의 얼굴만 바뀌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거죠 영화에서는 남자의 주인공이 여자가 되기도 하니까요 채널이 더 빨리 커지겠는데요 매번 얼굴이 바뀐다 성별까지는 아니고 얼굴만 얼굴만 바뀐다 근데 이제 뷰티 인사이드에서는 편차가 거의 상위 1%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상황이 0.1%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 근데 60억 명 아니 60억이 아니군요 70억인가요 80억인가요 거의 그걸로 랜덤을 돌리면 너무 0.1% 확률은 거의 가차로 치면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날은 그날은 채널 휴방 채널 자체가 사람들에게 안 궁금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로 바뀌는 저걸로 바뀌는 이걸로 바뀌는 저걸로 바뀌는 매일매일 안 궁금하죠 바뀌는 그 순간을 어떻게든 송출하고 말겠다 나는 예를 들어서 뭐 가차 그 게임팩을 까는데 네네네 거의 안 터질 거 아니에요 약간 거의 안 터지는 채널 누가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왔네 바뀌는 순간도 한두 번이지 뭐 현질 몇 천만 원을 해가지고 네네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빵 터지게 하면 모르겠는데 네네네 이거는 그냥 하루에 하나를 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은 배성재인데 내일 차은우야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박이죠 그럼 네 그런 식으로 깔 수밖에 없는 한 개가 하루에 하나니까 그렇죠 하루에 막 현질을 해가지고 천 개를 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늘 그렇게 멋있고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올 거 같진 않아요 네 그냥 그 자체로 신기하게 여길 것 같아요 안 신기할 것 같아요 매일 바뀌니까 네 60억 랜덤으로 돌면 안 신기해 아 그런가 뭐 이렇게 하면서 1% 안에서 돈다면 또 모르겠어요 특약을 넣어야 되죠 배우들 얼굴로 바뀌는 거랑 그냥 그냥 바뀌는 거랑 아예 다르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확실히 네 어떻게 어렵습니다 이건 금카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약간 게임에 따라서는 똥 확률도 있어요 금카 확률은 거의 0.1% 0.001% 많은 걸 태워야 되는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성재면 내 얼굴로 살겠다라고 하신 분이 자신 있으시네 이분 그래요 자신 있으시네 배성재 얼굴로 바꾸고 누드비치로 가겠다 지금 어떤 분께서 인체실험당할지도 모르는데요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론화를 시키면 오히려 안전하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제가 생기면 채널 구독자들이 다 알기 때문에 어 이런 질문 하신 분이 있어요 배우자 얼굴이 매일 바뀐다면 60억분의 1로요 아니면 1%로 지금 유부남인데 상상을 좀 해봤네요 아니죠 순간적으로 약간 상상을 하네 다 일이죠 일 돈 주고 이런 코너를 시키는데 일이죠 일 저는 근데 제 아내 제 아내 상상을 해봤는데 지금 방금 얼굴이 바뀌어도 성질머리는 또 그대로인가요? 성질머리래 성격 성격은 그대로인가요? 성격이 성질머리끝인가요? 제 아내 성질머리 있죠 장난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좋아서 결혼한 거니까 깜짝이야 제 아내의 성격이 그대로다 그럼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성격이 진짜 좋아요 잘못한 거 잘못한 거 같은데 아차차 느낌인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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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줄 타기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아니요 무슨 말이 아닙니다 전 안전합니다 자 다음은 가볼까요 다음은 헤디패디님께서 두 분은 자각몽 꺼보신 적 있나요? 만약에 라디오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꿈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꿈속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행동하실 거예요? 이종공 작가님은 베디한테 야 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베디는 그대로 일어나서 칼퇴하실 건가요? 지금 이 순간 자각몽 좀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많이 겪어봤습니다 느낌이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전지전능한 느낌이 있는데 길게 가질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인셉션에서도 느꼈지만 이게 꿈에 있는 다른 조건들이 이게 꿈을 내가 의식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바로 깨져버리거든요 깨거든요 인지하면은 체감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됩니까? 몇 분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분이면 좋죠 저는 자각몽 너무 궁금한데 한 번도 못 꿔봤어요 그래서 금방 깨요 그래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꿈에서 깨기 직전에 중간 단계를 조금 길게 살짝 인지한다 살짝 겪었다 이런 느낌에 가깝기 때문에 근데 이제 꿈의 잔상들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자각몽이 되는 거죠 근데 연습하면 길게도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어떻게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것도 연습 뭐 굳이 하겠습니까 그 안에서라도 행복하게 또 이렇게 일단 화장실 가는데 안개운하면 자각하고 깬다 그때는 깨면서부터 마음속으로 생각하잖아요 막 망했다 이거는 화장실 가는데 개운하고 자각하고 깨닐 때가 최악이죠 진짜 너무너무 최악이다 술 드셨을 때 나 지금 해결됐다라는 느낌과 함께 깨면 정말 최악이다 안개운한 게 축복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진짜 너무 최악이다 이거는 그렇죠 보자 지금 이 순간이 만약 지금 라디오 부스에 있는지 이 순간이 만약에 자각몽이라는 걸 알았다면 네 저는 제가 굉장히 웃긴 분들만은 배성재 10에서 몇 안 되는 정상인 코너지기를 맡고 있잖아요 네 항상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꿈이라고 딱 깨닫는 순간 안해본 걸 다 할 것 같아요 음 보라고 싶으신데요 수트 열전 정말 온갖 방식으로 PD님이 수트를 입을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싶다 평소 안하니까 그런 욕망이 있어요 없죠 없는데 일이죠 일 다 이런 사연 주시니까 네 자 하여튼 뭐 저는 라디오 하고 있을 때 자각몽은 굳이 하고 싶진 않고 네 근데 이제 라디오 뉴스를 할 때 약간 자각몽 같은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라디오 뉴스를 하는 악몽을 아나운서들 많이 꾸거든요 아 라디오 뉴스를 하는데 원고를 받았는데 다 한자에요 뉴스가 아 못 읽어 그래가지고 어 이게 막 이렇게 거벅거리는 꿈 온 에어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고를 딱 펼쳤는데 원고가 없어요 오 그래서 쓰레기통에서 신문을 꺼내가지고 신문으로 내가 뉴스를 막 만들어요 자 정치면 빨리 보면서 정치 뉴스 내가 막 순간적으로 눈으로 생산해내고 그걸 즉흥적으로 네 그러다가 어 아 이거 내가 자주 꾸던 꿈인데 이러면서 아 아 이러면서 그렇지 그럴 수 있자 마감 꿈 마감 꿈 광고 듣겠습니다 베텐 N사색 코너에 과몰입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건강식품을 드립니다 자 오늘 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 코너 N사색 아니라 수트를 사고 싶은 세상 수사색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조금 하드한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쉽지 않았네요 자 오늘 야근이 있어요 다음 주껏 또 녹음 생농방하니까요 바로 넘어오시고요 이종문 작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아이들 누드 끝곡입니다 양 꿈 꾸세요 안녕 감사합니다.